자 데스턴 신맵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야 뭐야 솔코드밖에 안돼? 오마이갓 아 이거 일단은 한번 돌려보죠 빡시긴 하겠다 어 신맵 데스턴이에요 여러분들 신맵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총도 나왔겠다 한번 해보죠 테스트 서버입니다 라이브 서버 오픈은 7월 13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어디로 갈까? 와 맵 크다 맵이 엄청 크네 맵이 엄청 커 오 탑템 진입시 감사합니다 이번엔 도시로 가볼게요 도시로 여기로 갑시다 립턴 여기 옥상에도 나와? 야 뭐야 옥상에 왜 총이 없어 야 옥상에 총 없으면 어떻게 망했잖아 안돼 싫어 싫어 아야 짜잔 야고루치 야고루치 나 간다 이런씨 옥상에서 낙하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마세요 이거 와 하나도 안좋아 이거 옥상에 다같이 총기를 먹을 수 있게 드랍을 해줘야지 우와 신맵이다 와우 신맵 어 저쪽으로 가볼까 오오오 뭐야 다섯명? 저긴 한스쿼드구나 잘못 만나면 안될 듯? 어 근데 나 좀 신총 써볼건데 신총이 죽어주려나? 아 뭔가 신맵 할 때마다 설레 안 그래요? 어 신총이다 012 신총 바로 먹었고 원래 5512인가 이게? 자가재실 동기도 나오는구나 대박이다 이거 좀 재밌겠다 누구 왔다 우와 진짜 세다 나 점세했는데 오하오오 와우 신총이 또 바로 다운? 엄청 세네 이야 나이스요 이쪽으로 오셨어 나 신총 들고 있는데 빠지자 친구가 이쪽으로 오겠지? 많은 거를 좀 해보죠 신차도 좀 타보고 너무 강력하다 단발 점사 그리고 연사 세 개를 또 할 수가 있네요 이 앞에는 뭐를 다는 걸까? 이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초크나 덕빌? 아니면 보정기? 어? 초크도 아니네? 보정기인가 보네? 야 맵도 넓고 건물들도 막 큼직큼직하니까 파밍하기도 야 이거 신맵 듀오에도 재밌겠다 듀오 완전 재밌을 듯? 스쿼드도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재밌겠는데? 오 나 이거 신차인 줄 알았어 이건가 폐차였어 속았어 나 좀 다른 것 좀 또 없나? 다들 신총 쓰고 있는데? 킬로그가? 킬로그가 신총들이야 슬러그탄 슬러그탄 조금만 더 먹고 왔다 아잠깐만 아잠깐만 이게 왜 안나와? 죽을 수 없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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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까? 근데 나 배율이 없다 반전이야 여기 한 명 있어 주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솔커들아 어? 저기 있다 예쓰 오 보정기네 보정기에요 여러분들 뭐 덕빌도 아니고 초크도 아니에요 보정기였습니다 소음기도 되려나? 집이 이쁘다 미국 같네요 오 난 근데 집 구조도 마음에 들어요 집 구조도 좋아 찻소리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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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 볼테여? 오호호호우 진짜 쎄 미쳤어 어우 물속 넌 죽었어 넌 나오면 죽어 명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미쳤다 이 총 와우 괜찮아요 야 소음기도 있어 소음기도 돼요 야 나 소음기로 써야지 소음기 봐요 여러분들 엄청 커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와 사이가에다가 단 것처럼 엄청 크네 아 이 총 너무 재밌는데 아 제가 던질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수류탄이나 그런 거 면막탄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은데 어 앞에 소리 들려요 저 친구도 신총 인가봐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싸우는 거야 저기 왼쪽에도 있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스 어딜 들어오십니까 이야 미쳤어 뒤로 돌아 뒤로 엔데이 이집에 왔어 너무 많아 왔다 오지마라 아 나 던질게 연막탄밖에 없네 어떡하지 아 이친구도 오일리일까봐 내가 못붙겠어 여러분들 아 앞에 있는데 주웠다 우와 봐봐 여기 있지 아 여기 한 팁이 있었어 당했다 아 여기 한 명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탑 10 진입 미션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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